3-9 공략 득점 또한 번의 서브 공격 자 이번에는 공격 또 한 번의 서브 박찬혁 박찬혁 제발 김 서브 이후에 득점까지 박찬혁 임종훈 더 선합니다 하나 플릭하고 포핸드 푸쉬하고 같이 섞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각선 쪽을 노려봤지만 더블스코어 임종훈의 서브 임종훈 임종훈 강력한 백핸드를 받아내 있던 박찬혁 선수였습니다 포핸드 공격 코스 변화 득점 8대4의 스코어입니다 임종훈의 리드 서브 이후에 3구 마무리 공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훈의 서브 맞고 나가면서 공격 범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박찬혁의 서브 임종훈 포인트로 전환됐지만 범실 플릭을 생각을 하면서 서브 변화를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 서브 임종훈의 서브 임종훈 코스 변화 점수로 이어집니다 임종훈 코스 변화 점수로 이어집니다 서브 박찬혁 길 서브 이후 3구째는 솟구집입니다 백핸드 플릭까지 득점으로 연공훈 선수가 넉점을 앞서있는 상황 임종훈의 공격 범실 길었습니다 임종훈의 공격 범실 길었습니다 임종훈입니다 약간 뜨자 임종훈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6대2입니다 박찬혁의 서비스 박찬혁의 서비스 박찬혁 빠져나갑니다 전화로 본인의 특기를 살려야 됩니다 긴 서브 이후에 3구 벗어납니다 점수는 8대2 임종훈 백핸드 임종훈 선수입니다 9대2로 앞서 있습니다 점수는 9대2 임종훈의 공격 임종훈의 공격 인도나 어딘가 продук adalah 이 hayans 생일한 임종훈의 공격 이 나라의 행동은 임종훈의 공격